여러분이 지금 사업하는 형 보시면은 어떠세요? 끈질기게 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 거의 매일 찍고 있잖아요. 주말빼고. 그리고 조회수를 보시면 참혹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드디어 구독자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여러분들 제가 1만명 돼서 너무 좋고 기쁜데 영상수를 봤더니 350개가 넘어요. 350개의 영상을 찍고 1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린 듯한 그런게 있지만 그래도 언제가 또 영상 하나 빵터지면 쭉쭉 올라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방법.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19년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 계획 세우셨죠? 뭐 2020년도에는 돈을 얼마나 모으겠다. 살을 몇 킬로까지 빼겠다. 책을 몇 권까지 읽겠다. 뭐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셨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19년도에 목표를 3개를 잡았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2019년도에도 유튜브를 매일 이렇게 방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한거에요. 어떻게 했느냐. 솔직히 유튜브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개만 찍어도 몇만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봐주지 않는 그런 냉혹한 유튜브 세계입니다.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구독자들이 루룩 오고 이쁘지 않고 못생긴 사람들은 미친듯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비주얼 방송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고 정말 재밌거나 끼가 있거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죠? 목표가 구독자 몇명. 시청시간 몇분을 목표로 한다. 네 요렇게 이제 잡고 계신데 대부분 이제 구독자 몇명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했어요.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나는 몇개의 영상을 찍겠다. 네 1차 목표는 1000개입니다. 여러분 1000개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뭐 구독자 몇명인지 시청시간 조회수 이런거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1000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시간 몇분 최소 5분 이상 찍자. 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이걸 앞둔 지금. 2020년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달성법. 첫번째 그릿.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만약 안 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릿 그게 뭐냐면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의지력 실행력. 네 그런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 용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는 형 보시면은 어떠세요? 끈질기게 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 거의 매일 찍고 있잖아요. 주말 빼고. 그리고 조회수를 보시면 참혹하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 잘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100분 정도가 꾸준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일일이 챙겨드릴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상수 1000개. 1차 목표는 1000개. 그걸 찍기 위해서 신경쓰지 않는 겁니다. 왜? 포기할까봐.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댓글도 없어. 포기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 5분 이상 찍자.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어떡해요? 내일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뭐 찍지? 그럼 또 기획하고, 원고 쓰고,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방송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체파끼 돌듯한 일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구독자 몇 명.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나요?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구독자가 안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된 사람들 보면은 심심해서 그냥 밥 먹는 거 한번 찍으려고 이거 올렸는데 떡상해서 잘된 사람들 있어요. 잘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포기하죠. 왜? 자기가 목표한 구독자 수에 반도 안 미치니까. 그 다음 조회수. 조회수 제가 뭐 노력한다고 되나요? 골목식당.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가면은 요즘 제주도 유튜버들 떡상 하잖아요. 골목식당 가서 연돈 돈까스 하나 먹고 오면은 그냥 50만 건 이상은 뜨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유튜브가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버리면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영상을 오늘 찍자. 내일 찍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간 보겠죠? 다시 찍자. 또 찍자. 찍다 보면 내가 5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 빵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빵 터져서 기존에 있는 제 동영상까지 싹 여러분들이 다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확률을 찾기 위해 그릿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정진해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진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그릿. 네. 그겁니다. 자. 2020년 목표 달성법.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해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 하기엔 쉽지 않아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죠? 같이 다이어트하고 내기를 하죠? 야 몇 킬로까지 못 빼면 네가 뭐 벌금을 내라. 운동도 어떻게 하죠? 모여서 같이 하죠. 헬스장 같이 다니자. 자전거 같이 타자.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력 강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목표가 있으면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해라. 쉬운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방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고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확고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파일럿의 역할, 방향 체크를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게 목표예요. 살을 뺐어.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몸무게를 체크하고 체지방을 체크하고 내가 식단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쬐 있어요. 여러분 요요 오신 분들 알죠? 한 번에 확 쬐요. 중간 쪽쪽쪽 조금씩 찌는 게 아니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에 두 권에서 한 달에 2, 4, 8. 8권을 읽겠다. 했는데 뭐 그날 바빴어. 바쁘고 뭐 모임도 많고 해가지고 못 읽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책을 안 읽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간 방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두 권씩 읽기로 했는데 한 권도 못 읽었어. 그러면 이제 방향 체크를 해야죠. 야 두 권은 무리다. 그러면 한 권으로 줄여도 돼요. 목표는 두 권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권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방향 체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두 권을 읽어.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그렇게 하면 평생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몸에 익혀야 돼요. 방향 체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조금씩 이루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 목표는 목표일 뿐.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서울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주적주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은 또 엘바리 좋아하는 그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2월에도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2019년 목요일보다 더 활기차고 후회없고 보람되는 부자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목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